신명은 혹시 어디서 보나요? 아 버거님 버거님? 예? 아 예 구경하셔도 됩니다 네 아 아 아 뭘 어 뭐가 많이 없어졌네 왜? 아 안 뺐어요 어 아닌가? 아 아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버거님 네? 어 뭐야 왜 넣었어요 어 알아보셨나요? 아 뭐야 아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없어진 거 착각했구나 제가 가진 전부예요 아 잠깐만 그럼 제가 돈이 잠깐만 사파이어가 얼마라 그랬죠? 사파이어가 그냥 성태님 주고 싶은데 주셔도 돼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요 6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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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만원 제가 돈이 기깔나게 해주셨는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제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유 그런가요 잠깐만요 제가 골드를 제가 6만원 그러니까 12만원 제가 19만원인데 네 백금은 못 사고 이거 사파이언만 일단 아 예예예 예예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성태님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마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버거님 와아 감사합니다 백금도 나중에 제가 사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 그럼 혹시 먼저 손님 있으면 파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호 가호 안사에게 네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산다고 산다고 했는데 날개 뭐야 날개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이거 알아봐 주셨겠네 방금 수탑님한테 샀어요 노란색이라길래 네 네 지금 지팡이도 올리고 날개도 올리고 모자도 올리고 지금 세트로 맞췄네요 노란색으로 아 맞아요 산타님이 처음으로 알아봐 줬어요 거기다가 금피카 와 피카 여전하네요 너무 예쁘다 예예예 거기다 금피카까지 잘 지내나 보네 네 아휴 대박 대박 아 근데 세트 잘 맞추셨다 그죠 그걸 헤헤헤헤헤헤헤 다 성태님이 이렇게 좋은 완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요 그 완들 네 꼭 쥐고 있네요 끝까지 아하 당연하죠 아 다른 막대기 다 필요없습니다 아니 너무 잘 어울리셔 진짜로 헤헤헤헤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기 뭐냐 그거는 캤어요? 마성? 아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유 쉽지 않더라구요 아 마성이 진짜 캐기 힘들어요 마성이 혹시 팁 있나요? 어 그 거기 철광에서 스포노 깨거나 음 아니면 에미랄드 혹시 날탈 있으신가요? 으흐흐 아니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아 아 아 제가 그냥 사패씨 산 하나 깎아 놓으라 할거에요 에미랄드만 거탈게 해가지고 아 아 근데 성태님 망치 쓰세요? 아 이거요? 네 아 이거는 그 삼세한국 게임이고 따로 있어요 요거 쓰고 있어요 네 요거 아 아니 제가 전에 뽑기 돌렸는데 망치 스킨이 나와가지고 아 아 저는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셨더라구요 아 어 스킨 적용 안하셨어요? 이거 내구도 무한인데 아 근데 응? 망치? 망치? 망치는 뭐한데 쓰는거에요? 무한국이에요 무한국 지금 무한국 쓰고 계신거 아니에요? 어 네 이거 아 맞네 요거 맞아 요거 맞아 그럼 여기다가 망치를 입히는거에요? 아 망치는 무기 스킨인가? 네 무기 어 무기 스킨이에요 사람들이 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기 스킨 어 그래요? 아까 망치는 무기가 아니에요? 어 모르겠어요 저도 안뽑 아 오와무기라고? 어 혹시 볼 수 있나요? 어떤거죠? 아 어 제가 집에 갔다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 뭐지 똑같이 생겼길래 그건줄 알았는데 자수정 무기 스킨 망치 고 끝